자, 이 상품에 대해서 치아보험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많이 좀 울리죠? 네, 많이 울린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61세 이상, 네, 61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일단은 네, 61세 이상 되신 분과 그리고 65세 이상 되신 분 제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모니터로 하니까 좀 별로 울리지가 않네요. 이제 이제 얼굴로 딱 이렇게 나오면 또 울리긴 하는데 또 이렇게 디스크탑으로 하니까 또 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61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일단은 남자는 56,550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48,580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좀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보장 내용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65세 같은 경우는 남자가 65,000원 정도, 아무래도 보험료 차이가 거의 9,0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56,000원 보험료 차이가 거의 한 8,000원 정도, 네, 8,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계약 같은 경우는 인네이, 온네이는 15만원 정도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내진 치료죠. 내진 치료 같은 경우는 5만원 정도, 틀린은 30만원 나옵니다. 브릿지도 여기 보시면 30만원 나오고요. 그래서 연간 3개고 2년 이후에 무제한이다.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연간 3개만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90일 이후에, 90일 이후에는 누적 2개 이하는 30만원씩 지급이 된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30만원, 두 번째는 30만원 이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부터 일단 100만원씩 계속 지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가입 후 누적 3개 이상부터는 1개당 10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3개 이후부터는 계속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치조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30만원씩, 네, 일단은 연간 3개로 계속 지급이 된다는 부분들. 그 특약 같은 경우도 크라운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계속 지급이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65세도 똑같아요. 보장은 똑같고 이제 보험료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임플란트가 연간 3개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30만원, 30만원씩 나오고 세 번째부터는 100만원씩 계속 나온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치조골도 역시 30만원씩 3개씩 보장이 되고 크라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0만원씩 연간 3개로 2년 이후에 무제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실버 치아 보험은 5년나 5년만기가 없어요. 거의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 일단은 일반 라이나 치아 보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5년나 5년만기가 10년나 10년만기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해요. 근데 일단은 그 실버 치아 보험은 뭐 5년나 5년만기가 없고 10년나 10년만기밖에 없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 더 비쌀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은 5만원대면 보험료가 여성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4만8천원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사 치아 보험, 실버 치아 보험도 많이 추천을 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70세나 75세면 보험료가 좀 더 비쌀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저 보험망이 좀 추천을 해드린 거고요. 좀 어떻게 보면 보험료가 좀 비쌀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4만원 5만원대면 거의 50대 아니면 60대 전에 분들보다 보험료가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아까 전에 그 부분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넓게 한번 포진해 보았어요. 그래서 61세 남성, 61세 여성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65세 남성, 65세 여성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설계를 해보았고요. 아까 전에 그 내용이랑 비슷해요. 보장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보장 내용은 똑같은데 일단은 보험료가 61세는 5만6천원이냐 65세는 6만5천원 거의 9천원 차이고 여성은 61세가 4만8천원이냐 65세 5만6천원이냐 8천원 정도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계약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인네이 온네이 15만원, 레지는 5만원 지급이 되고 틀린은 30만원, 브릿지는 30만원씩, 그리고 임플란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면책기간 90일은 동일하게 있고요. 감액기간이 없어요. 이 상품은요. 그래서 첫 번째 30만원, 두 번째 30만원, 세 번째부터는 100만원씩 계속 나온다. 그래서 가입 후 연간 3개이긴 하지만 다음에 3개 하면 또 100만원씩 300만원, 또 다음에 3개 하면 또 30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가입을 하시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마이크 상태가 또 제 얼굴을 비치면은 또 이게 목소리가 또 안 좋으니까 저 보호망이 제 얼굴 안 보인 상태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나나 우유님 안녕하세요. 65세 넘으면 나라에서 지원을 주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 임플란트 3개, 30만원 2개 하셨는데 다음에는 안 해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라이나에서 100만원씩 나온다. 자, 사마리아 여유님. 실버 치아 보험 궁금해요. 설명드렸습니다. 자, 저는 보호망님 덕분에 임플란트 잘 가입했습니다. 엄마 거 해지했는데 다시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푸른마다님. 네, 잘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락을 주세요. 자, 이제 실버 치아는 면책 기간만 지나면 보험 보상이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좀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일단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뭐 3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고 감액 기간이 없다는 부분들. 자, 포르쉐님. 나라에서 임플란트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버 치아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실버 치아 보험 가입하면 본인 부담금이 없으니까 가입을 하는 걸 좀 더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폴루님. 실버 치아 보험 보험 감액 기간, 면책 기간 어찌 되나요? 일단은 면책 기간은 이제 90일 있고요. 감액 기간은 없다는 부분들. 어, 김하나님. 67세 우리 어머니도 입냄새가 자꾸 나요. 잇몸병일. 맞아요. 잇몸병이 안 좋거나 아니면 속이 안 좋으시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산타클로스님. 이미 이가 안 좋은데 가입이 되나요? 기존 치료해 놓은 거 보상이 안 되죠? 일단 5년 이내에 치과 기록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일단 고지상만 제대로 준수하면 괜찮다. 도시에 사는 남님. 임플란트는 3개부터는 100만원씩이라고 하는데 고객이 주는 건가요? 3개부터는 100만원씩 나오고요. 그 돈으로 일단은 임플란트 하시면 먼저 본인 돈으로 납입하시고 그 다음에 100만원씩 지급을 보험사에서 따로 받으면 됩니다. 자, 금주하리님. 1년에 3개씩이면 천천히 치료해서도 이득이네요. 당연하죠. 행모님. 연세가 드시면 치아는 무시 못하죠. 임플란트는 꼭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초코미님. 보험료 한 달에 2만 7천 4백 60원 돼서 임플란트 3개에서 450만원이며 개득이죠. 당연하죠. 진 러브님. 무치아이신데 65세 어머니가 보험 적용될까요? 가능합니다. 이제 지금은 울리진 않을 거예요. 초코미님. 보호막님. 크라운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뭐 2,300만원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유두환님. 이 시간에 라이브는 열정이 하트하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진 러브님. 지금 괜찮아요. 성우영님. 연세가 있으셔도 보험료는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이거는 보험료가 저렴하게 나온 거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답니다. 자, 박민수님. 치아보험은 복권 당첨 후에 60대 부모님들이 정말 비싸게 가입되는구나. 네. 일단은 60대도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보험지사님. 보험에 관한 모든 거 고지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잇몸병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될까요? 잇몸병이 있으면 당연히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가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유병자 치아보험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좀 비싸다 했지라도 유병자 치아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부라보님. 브릿지하고 임플란트 2개 하신 67세입니다. 3년 전에 한 치아인데 이 이후로 병원 간장 없습니다.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브릿지나 임플란트가 잇몸병의 원인에 발치기가 됐으면 가입은 안 되시고요. 단순하게 충치나 상해로 인한 임플란트 하셨으면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나와있다시피 61세, 65세 기준으로 남성은 56,000원, 여성은 48,000원, 그리고 65세 어르신분들은 65,000원, 여성은 56,000원. 보험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크게 보장이 가능한데 가장 핵심은 연간 임플란트 3개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3개, 또 다음에 3개, 연간 3개씩 보장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30만원씩 보장이 되고요. 두 번째까지, 국가에서 70% 두 번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100만원, 네 번째 100만원, 다섯 번째 1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된다. 자, 치조고 이지수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연간 3개로 보장이 되고 크라운도 30만원씩 이렇게 보장이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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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